1, 2, 3 스테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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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8.01 스테이 FM 라디오 DJ, 필릭스 탁자 위에 많은 것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오늘의 키워드는 꿀언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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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언니아는 아스트라일리안의 방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자신에게 자신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꿀언니아를 하면서 저를 칭찬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스테이랑 같이 ASMR을 하게 해줘서 그러냐 쓰담쓰담 우리 스테이도 이렇게 같이 들어줘서 그러냐 이렇게 죄송합니다 but it's very hard to give a compliment at the same time. What I want you guys to do is to express a simple compliment to the people around you or even the people you don't know exactly. I feel like everyone in the world deserves a compliment. Every single person is good at something and what they do. You can say, oh, congratulations, I really love your baking skills, oh, I really like your hairstyle, I really like your smile, and you can also express compliments in many ways. 그래서 오늘은 제 멤버들에게 칭찬을 쓸 거예요. 컬러 연필, 편지, 제 종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뭐 색깔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그림 편지, 그리고 병아리 편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쓰기 전에 분위기 만들 수 있게 캔들을 가져왔습니다. 좋네. 이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I really love this sound. 오, 이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I like the tapping especially. Okay. Shall we get started? 이제, 아, 냄새 너무 좋네요. Let's get things started. A match. There we go. 좀 얼쏘한 것 같아요. 들리시죠? Okay. 이렇게. 오, 아주 귀엽네요. 너무 귀엽네요. 너무 귀엽네요. 깜짝 놀랐죠? 스테이비아 하나 둘 셋 넷 넷 자, 해보겠습니다. 되게 뭔가 칭찬을 써줄 거면 핑크로 쓰고 싶습니다. 찬이 형 먼저. 찬이 형부터 쓸게요. 아니다, 막내로부터 가자. 낭aaS 종이 형부터 술은 별 오케이, 이제 칭찬! 다음 걸 승민이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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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멤버들 다 썼는데 이제 저만 알았어요 칭찬을 어떻게 하지? 자기한테 칭찬을 해준다는 건 정말 쉽지 않네요 차라리 스테이한테 칭찬을 받고 썼으면 좋겠다 일단 셀프로 칭찬을 해야된다면 어렵네 오케이 자 이제 편지를 다 썼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이 형은 늘 팀에서 의견을 잘 받고 신경을 써서 진짜 멋진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이 늘 언제나 분위기를 잘 잡아서 정말 웃기고 힘이 생긴다 정말 멋져 언제나 승민이는 늘 성실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늘 꿀팁 같은 걸 알려주고 똑같이 예니랑 장난을 많이 해서 기운이 따뜻해 리누 형은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뿌듯하고 내 언제나 뿌듯한 마음이 티가 난다 자 다음 거는 정인이 정인이 항상 즐거운을 즐거운 그리고 멤버들 항상 care든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빈영 그리고 장빈영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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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이 항상 굉장히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뽀기 뽀기는 ASMR 기술이 넘친다 베이킹 잘하고 멋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뽀기 뽀기는 ASMR 기술이 고맙습니다 생활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그리고 스테이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최고 스테이한테 쓴 이유는 스테이가 이렇게 데뷔 때부터 계속 늘 있어 주니까 정말 소중한 추억들이 마음속에서 많이 남겨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래서 스테이한테 고맙다고 그리고 스테이 짱이라고 썼어요 스테이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나의 하트 심장 반인 것 같습니다 스테이한테 이렇게 칭찬을 해줬는데요 칭찬을 해줄때는 그러냐 그렇게 가볍게 편하게 말하면 돼요 하지만 받는 게 쉽게 쉽게 말하는 게 말하는 게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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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늘까지 오늘까지 라디오를 할 건데요 잘 같이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아주 뿌듯한 그리고 따뜻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발전공인 스테이 FM 라디오 DJ 뽁디 스테이 키즈 필릭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테이 굿나잇 스웨트 슬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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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프